어떤 라이브인지 슬기씨가 소개해주세요 저희 앨범에 있는 인텔씨 솔로곡 설명할 수 있도록 인텔씨 솔로곡 설명할 수 있도록 시작 설명하지 말아요 그 어떤 이유가 뭐 중요할까요 헤어지자 말이 어찌도 그렇게 쉬울 수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분명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요 그대만 보던 나는 어떡하나요 나만 이런가요 나만 아프면 되나요 나만 아프면 되나요 언제부터 없나요 내 눈을 보면서 미안해하던 게 뭘 잘못한 거죠 차가운 얼굴이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이러지 마요 나에게 어떻게 그대 보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사랑 될 수는 없나요 다 처음으로 되돌릴 순 없나요 나만 이런가요 나만 이런가요 나만 아프면 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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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아프면 GOOD 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